멤버들의 현상 eldr 미래서 그의 멤버들 다시 시킬 거에요 집마다 집에 가서 앉아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나? 아, 뭐예요? 미치 아, 어제 홈쇼핑에서 운동기구 샀어요 아니, 뭐... 오늘 왔어요, 아까 한시 왜? 말 타네 아니, 불가... 무이자 10일날 왔는데 무이자 10개월, 9만 8천원씩 화이팅! 현재 몸무게는 105.5! 벨리즈 가기 전 마지막 한국에서 식사입니다 내가 그동안 가기 전에는 항상 고기로 값을 채우고 갔는데 닭가슴살 그 다음에 채소 샐러드 겸과류 예 덕분에 ... 조금 먹어 맛있다 한번... 1,000번에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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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on 수빈 준비 칼이 춤에게 상상 개개식 안녕 오래봄 인단은 쇼핑 센터인데요 제가 정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정글에서 필요한 게 있나 제가 정글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것들 지금 이걸 구하러 왔습니다. 이게 잘 어울린 이야기. 이게 남자다운 거 아니 남자다운 거. 이게 남자다운 거 뭔데? 촛스럽죠 촛스럽지 않아? 아 좀 멋있는 거 남자다운 거 남자다운 거 난 이걸 사갈 거야. 호랑이를 만나면 이걸로 내가 물리칠 거야. 여정 누나를 구해라. 봐가지고 호랑이가 있다. 호랑이다. 꽉 달려가서. 아 죽었잖아 죽었잖아. 이제 죽어 나한테 안 돼. 아 먼지. 네 지금 저 여기 나오냐? 이곳에 제가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동안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잃었던 감을 이 야생의 감을 다시 한 번 되찾고자 이렇게 자연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땅을 까내기 시작하면 까내기 시작하면 까내기 시작하면 아직 젖지 않은 그런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을 지금 이 시간은 새벽 6시 4분. 예. 밖은 오늘 해가 반가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저 지금이 새벽 6시인데 네 왜 이렇게 익찍부터 뛰세요. 오늘 하루 한 15번 뛰어야 됩니다. 지금 기록입니다. 지금 앞으로 세 분 스카이바이빙은 운동을 하는 사람을 쳐는 거 아니야? 아직 접지 침수가 안 돼. 그냥 떠 있어. 그냥 릴렉스 탁 트럭에 있으면 돼. 혹시보다도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그 위치, 그 라인만. 다른 때랑 굉장히 틀려지네요. 이번에는 바다로 랜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. 바다로 랜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. 내 손 봐. 내 손 봐. 내 손 봐. 저기야. 내 손 쪽으로. 자쪽. 출국 전 일주일 동안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준비를 한 명만족.